여러분 안녕하세요. 본인의 새로운 가족이 된 강하늘입니다. 바로 이 제품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본인의 대표 상품 트리플 액션 원샷 플루이드입니다. 본인의 이 제품은요. 스킨, 로션, 에센스 모든 기능이 합쳐져 있는 올인원 제품이라서 너무 편하더라고요. 이제는 제 촬영장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 본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 강하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